수육이랑 회랑 막국수랑 뭐 다 같이. 저희가 같이 사온 것도 있고. 사온 것도 있고. 아유, 밝다. 일할 때 못 봐도 미소네요. 나 혼자 살 때 촬영할 때 그 똑같이 찍은 거예요? 맞네. 잠깐만.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. 여기서 매운 돛을 드시네. 내가 크게 따라놓을게요. 근데 우리 팀은 다 매운 걸 좋아해서. 영도 빼고. 영도야. 진짜 맛있어요. 와, 맛있겠다. 음! 정말 예뻐. 내가 이거 비벼줄까? 내가 이거 해봤는데 맛있었어. 그냥 먹어봐야겠다. 상추도 뜯어봐. 우와! 너무 매울 것 같은데. 이거 참기름도 제가 집에서 갖고 먹어봐요. 참기름도? 엄청 맛있어, 이거.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참기름도 봐. 참기름도 봐서 기름지구나. 아유, 맛있겠다. 아유,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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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소스 라면 먹을 줄 알아? 매운 소스 라면 먹을 수 있어요. 매운 소스 라면 먹을 수 있어요. 진짜 좋아. 어른들도 먹기 힘들다던데. 다섯 살 때 강훈이가 라면도 그 남은 라면만 먹었어. 매운 라면? 어린 사람이라기 아니라. 진한 입에 대지도 안 했어. 그 어린 나이에도.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막 김치 찢어서 밥 먹었다. 배 불러. 얼마나 드셨다고. 퀴즈 하시고 내기 하시죠? 내기 하시죠. 쌍둥이 자매님들이니까 실장님이 한 팀 한 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팀 하시고 지는 팀이 다 치우기 일심동체 갑니다 수영 등산 하나 둘 셋 수영 겨울 여름 하나 둘 셋 겨울 삼겹살 호떡식 하나 둘 셋 호떡식 갑니다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물냉 진짜 안 봤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사이다 아 이런 스타를 하면 초콜릿 하나 둘 셋 초콜릿 초콜릿 우와 차탕은 뭐 민재야 저런 거 그냥 가세요 뭐야 아 좋다 이거구나 그냥 저렇게 가 그럼 치우는 거 둘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일상이군요 일상 뒤도 안 돌아가고 가요 너무 재밌다 네 삼겹살 호떡은 음 barn 감사합니다.